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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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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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어 난리야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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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크야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해간만 갈려야 되겠다 이거 안된다 안된다 이거 해간만 날려야된다 뒤로 빠지자 그렇지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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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버렸지 내려와 내려와 야 빨리 뛰어 껴있지 말고 빨리와 야 껴있을 때야 지금 해간만 날려야될 해간만 날려야될 정 위치파악 및 파악해 뭐야 야 쟤 이 야 이걸 어떻게 정 위치파악을 어떻게 이걸로 유닛이 준비되어 이 버스는 제거 해간만 날려야될 루크 체크 해간만 날려야될 바퀴리 고급도 그 사이을 하세 우선 루크 에너지 좀 채우자 우선 우리의 무를 없을 때 패드그룹 해탑 바퀴리 바퀴리 바퀴 겨어덜너덜 위너밑 크리 필드커드 바퀴리 아 창렬 났다 창렬 알았어 알았어 아 미친놈들 같아 그만 와 구 네스트를 밀어야 안 온다고? 가보자 가보자 구 네스트가 어디 있어? 이거? 여기서 나오는걸? 하이 짜이 찐이다 이새끼야 오 진짜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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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야 저쪽이야 강렬 났다 강렬 났다 강렬 났다 강렬 났다 이것은 ship debris 미친렬 났다 그들의 택틱은 좀 다른데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다려주신 인스트라 다가가자 이동해 이동해 우 네스트가 어디있어 야 밀어 밀어 그냥 밀고 올라 밀어 반모 왠지 얘는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거 같은 기분은 기분탓인가요? 얘는 다시 못올거 같은데 19개 남았다고 저런게? 옳지 옳지 프레드터 잘 싸운다 어 뭐야 여기 왜이래 사람살려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어허 터져요 그거 터져 터져 그거 야 빽빽빽 맞다 제발 백 제발 뭐해? 오우 사라다 침착하네 이 개같은거. 스페석 bворл ס 스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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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좀 있으면 가겠다 야 에너지 왜 이러니 아 공장 부셨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제발 아 니게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니게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니게임 제발 다시 좀 합시다 아 개같은거 알았어 다시 하잖아 거기 제발 까지 붙일 필요 그 접두사 그렇게 붙일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형 그렇게 야 채팅창 빵꾸내지만 가만히 있잖아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안쓰러울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고 아 여기다 가장 많이 나 지금부터 헤일스톰을 미치듯이 뽑는다 아 맞다 가디언이지 아 맞다 가디언이지 아 이거 또 들어왔네 야 팀킬 안되네 누가 핵으로 팀킬 된다고 뻥쳤어 개같은거 핵으로 팀킬 안되는구만 2차 방벽을 치자고 2차 방벽 2차 방벽을 칠 만큼의 에너지가 될까 돈이 될까 2차 방어선 만들어 2차 방어선 만들어 1차 방어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UUica 문제냐는 돈 창열람 1차 방어선 유닛 인스트라닥션 월, 언더르타크 비스포스는 제거 기다려주시기 격, 언더르타크 으허 방해, 컴퓨트 스토브가 올해 계속 올해, 아틀랜더 그래도 얘네 좀 뽑아놓으니까 그래도 가까이 못 오고 녹네 그나마 레디 투 디플로이 애니틴 워 포 미 애니틴 워 포 미 워, 언더르타크 마지막 줄은 취소하자고, 여기? 브링 앤 프리킹 유 유 헤브 리패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여긴 잘 안 깨지니까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워, 컴퓨트 그럼 요렇게 한결하자 어때? 이제?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이거 가운데는 뭐냐 이거 워, 컴퓨트 워, 컴퓨트 야, 얘들아 뒤에 뭐 왔다 얘들아 뒤에 뭐 왔다 신경 좀 쓰자 형 아프다 이제 아퍼, 아퍼 워, 컴퓨트 워, 언더르타크 아트, 리데블러잉 비게닝 컨스트럭션 비, 겨운, 앨드레타 진짜 디펜스야 게임이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건물 거의 못 건드리네 어? 아니, 그 말에 노는구나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워, 언더르타크 야 어디가 비춰가지고 야, 어디가 워, 언더르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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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거리가 되길 제발, 쏴라 워, 언더르타크 가디언 뽑으면 안돼 가디언 6마리만 뽑아서 내 몸 지키는 걸로 쓰고 저 앞에 있는 데까지 거리가 안다 두배 공격이 안 돼 벽 넘어서 벽을 못 쏘고 있어 가디언 업그러면 가디언이 벽이 공격한다고? 아 그래요? 지금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 허브 회전 알지 왜 몰라 형이 빨간이 아니 아까 그거는 너무 왜이래 오호 아니랬잖아요 여기 이러지 말아요 우리끼리 이러지 않았잖아요 고사포 강화시설 가디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딨어 가디언의 지상무기가 장거리 공사포 공격으로 변환됩니다 탄도 연구 고사포 강화시설 고사포 강화시설 고사포 강화시설 계속 뛰어들어 하우슬랜더 고사포 강화시설 고사포 강화시설 고사포 강화시설 고사포 강화시설 그래도 금방금방 녹으니까 다행이네 금방금방 녹아서 너무 다행이네 기술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좋아요 가디언 미친듯이 이제 가디언을 다시 뽑는거지 가디언이 곡사화기로 변하면은 지금 뒤쪽에다가 설치해놓은 저 이중탑에서 가디언이 곡사화기로 쓸 수 있으니까 아 애들 없을때 한번 쑥 나가가지고 토벌하고 와 그럴까 유닛 안데르타크 유닛 레디 탄드 룩 안데르타크 월 안데르타크 왼쪽에 있는지 자 얘네 둘이 왜 껴이냐 여기 안에 보완이들 루크에게 애기들 안 들어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루크가